뭐라고? 택탈 공주옷 놀 때는 그냥 바지 입고 편하게 놀아 어떻게 맨날 공주옷만 입냐고 지금 언니네 가서 놀 거지? 언니네 가서 그거 공주옷 입고 가서 놀면 불편해 어? 이것도 예뻐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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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옷은 엄마가 잘해야 돼 대주야 아빠가 공주옷 준비해놨어 눈을 떠주세요 좋아요? 여러분 안녕 저의 공주옷을 공개합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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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공주 드레스가 누가 입는 드레스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응 이거는 네 벨공주 벨공주요? 얘는 벨공주고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벨공주는 만화 어디 만화에요? 음 음 음 음 음 음 어디만 하냐면요 네 이거 미녀와 야수 아니에요? 미녀와 야수? 응? 미녀와 야수 어 미녀와 야수 어 미녀와 야수 이거는 미녀와 야수에서 나오는 벨공주옷이고요 네 이거는 벨살공주옷이에요 아 네 부드럽지만요 네 엄마가 맨날 이거 못 입게 해줬었는데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줬죠 신데로의 옷은요 네 너무 불편하지만요 네 이거는 참예쁘야 아 이거는 엘레나 공주옷이에요 자 이거는 미녀 마우스 미키마우스인가 네 이거는 미녀드레스네요 참 예뻐요 아 진짜 이쁘네요 이거 보석도 있네요 이거 라푼젤 옷이에요 이거는 엄청 예뻐서요 제가 맨날 돌아가면서 입고싶은데요 이거 마지막거는 소개를 안해 시켜줬는데요 이거는 자스민 옷이에요 알라딘에서 나오는 자스민 옷인데요 자스민 옷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바지예요 드레스를 엄청 많이 갖고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와 일곱 벌이나 있구나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어디지? 어디지? 아빠 엘사드레스 어디있어? 어? 아 이번에 겨울암고트 했던거 엘사드레스 그거 아빠가 빨래를 안해가지고 그러면 예주야 우리 드레스를 한번 입어보는거 어때? 다 입어보고 마지막에 예주가 마음에 들어하는 드레스를 입고 오늘 하루종일 그걸 입고 계속 놀자 어때? 하하하하 진짜 하지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공주님 공주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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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좀 이따 만나요 만나 저는 자스민 공주를 꼭 입어봤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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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저는 라푼젤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라푼젤 공주 아니에요? 안돼요 진짜 예쁘다 진짜 공주 같다 미니 마우스의 젤스를 한번 입어봤어요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왜 이상한 표정 안 지웠어요? 다 잘 어울렸어요 아빠 최고! 내일 뭐지? 내일도 입는다고요? 아빠 나 내일도 이거 입을래 내일도? 여러분 안녕 안녕 내일도 입고 내일도 입고 내일도 입고 내일도 입고